비단길 회원 일동 이어서 우리 아은반은 우리 수석대장님이신 양석단 수석대장님이 두 번째 전을 올리고 세 번 전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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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아헌이 끝나고 정헌이 있습니다. 박봉윤 초대회장이신 고모님이신 박봉윤 고모님 앞 분 나오시고요. 양동률 고모님 두 분 앞 분 나오셔서 판신계 세 번째 잔을 올리고 박봉윤 고모님 두 분 나오시고요. 박봉윤 고모님 두 분 나오시고요. 박봉윤 고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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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산업계장 앞으로 나오세요. 봉투를 같이 했었는데. 봉투가 있어야 됩니다. 봉투를 그냥 주세요. 이놈으로. 형숙이. 내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회장했어? 다음은 또 우리 여성회장 대현수 회장님 좀 보이시고 부회장인분. 정권종. 양성사. 부회장 좀 보이시고. 정선학회장님. 선회장님들. 결혼이 있습니다. 결혼이. 결혼이. 밑에서 어디. 밑에서요. 밑에서.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임원들. 강사. 주장선. 남자 강사님. 조선혁. 애자강사님. 부명수. 조용수. 네. 불러주세요. 그 세상 안에요. 제장 안해요. 신장 안해요. 부회장도. 고통. 상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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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ng이 바쁘잖아. 상대로. 우리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그 행운이 가득하도록 오늘 큰 절 올리세요. 자 같이 총 4회 때 또 신순옥 씨 구재금 씨 오늘 전학대 행님들이 먼저야 신순옥 씨 네 오늘 오세요. 구재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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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재금. 조금만 좀 해서 금방 끝납니다 이제. 신발도 벗고 조금도 해주시라고요. 순서대로. 다음은 이제 각 기술별로 옵니다. 자 상압템. 총 4회 때 중심으로. 자 사인실병님께죠. 선배. 준비됐습니까. 네 시작하세요. 잠깐만. 야 야 등도가. 등도가. 부회장단들. 네 다음에 이제. 보현수 여성회장님도 준비해주시고. 부회장단들. 정건중 부회장님. 강덕자 여성 부회장님. 주읍주 여성 부회장님. 배현수 여성 회장님 나오십니다. 배현수. 배현수 선생님. 서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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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교적으로 전화 모르신 분은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. 서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우리 감사님들 제모 홍보 나한석 보현석. 카메라 어디갔어요. 배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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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오늘 담당하냐. 빨리 찍어라. 준비하셨으면 예. 결하세요. 결하세요. 같이. 감사합니다. 양승산 사무중 나오고 주창선 조선호 구명숙 정부 조영순 홍보나한선 조승렬 나오세요. 오늘 신발이 좋습니다. 오늘 저러신 분들은 아마 대박이 될 겁니다. 아프다. 조선호 주창선 검사님 조영순 홍보나한선 배영열 배영열 끝납니다. 빨리 진행합시다. 나오세요. 다음에 이어서 54년생 순서대로 55년, 56년 순서대로 67년 오늘 만일 67년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시고 신발 끈을 좀 틀으시고 네. 마을산 신발이 아주 쎕니다. 어어열 오 아 아 아 여기 좀 주문 좀 해 난께 어 세웅아 너가 까지 마 네 포토 여기 봐요. 지금 시작하세요. 이쁘게 이쁘라네 한식이가 이쁘라 아무튼 마이산 사시자님께 저래가지고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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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상은 없어요. 상은 없어. 왜 때문에 그런다고요? 지갑차 튕겨버려. 지갑차 튕겨버려. 지갑차 튕겨버려. 명숙이. 명숙아. 명숙아. 여기 봉투 있어, 여기. 네, 봉투 있어, 여기. 정식이 형님. 내가 써줄게. 제배. 담배. 담배. 엉덩이 내리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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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해, 66. 오늘 많이 참석하셨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